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으로 유인할 유인이에요. 오늘 소개할 음식은 대왕 갈비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턱갈비, 계란말이, 알타리총각김치, 그리고 대망의 밥이에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파를 먼저 넣어줄게요. 파를 먼저 먹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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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먹어볼게요 와.. 진짜.. 레게노도 레게노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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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치즈 치즈 밥에다가 밥에다가 손에 치우고 우와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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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어 치즈 올렸거든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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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찍어서 치즈 니까 저즘도 사과맛이 고소해요 고소해 너무 맛있어 이 안에 면도 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 와 와 너무 맛있어 고기맛이 받은 라운증욕 idan 아이스크림 달콤하고 포기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목이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맵다 매콤해 닭갈비 새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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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 마지막 하나를 먹어볼께요 마지막 하나를 먹어볼께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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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대왕갈비탕으로 유인했으니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먹방 영상때 뵐께요 안녕